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성경기적설교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꾸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움 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꾸지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귀신은 더러운 자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차원에서 더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전쟁에서 마귀의 귀신은 그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꾸지져서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더니 격려를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마귀가 나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꾸지져야 됩니다. 명하야 됩니다. 대적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조신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전쟁 끊임없이 일어난 줄 압니다. 더러운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지져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태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